자 불탄 고화질 HD 싫어한 게임방송 봉마전TV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UFC 퍼스널 트레이너 2일차 자 시작해볼게요 프로필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이 잘 안되네요 자 그게 아니구요 자 게임 프로필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운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오늘 운동은 굉장히 짧죠? 자 전체적으로 복부운동 몸의 중심 코어 운동이라고 하죠 복부랑 몸의 중심부를 이제 다이안 시키는 그런 운동인데 아 네 어 그렇다고 뭐 덜 힘들거나 덜 빡세거나 그런건 없어요 UFC 퍼스널 트레이너에 그렇기 때문에 아 네 아무튼 자 오늘의 운동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로딩하는 동안은 숨을 좀 골라주시구요 UFC는 무조건 준비운동을 하고 본운동을 하고 마지막에 마무리 운동으로 이제 어 하루 운동 일과가 어 처음에는 트레이너를 따라하면 됩니다 자 시작부터 이제 좀 빡센 마운틴 클라이머인데요 자 바닥에 엎드려서 자 다리를 뒷밥쪽으로 내듯이 뒷밥쪽으로 내듯이 움직여주세요 움직여주세요 자 자 자 수를 좀 고르겠습니다 자 준비운동 중에 제일 힘든 마운틴 클라이머인데요 네 한번 하고 나면 심장에서부터 심장에서부터 혈액들이 요동치는 느낌이 퍽퍽 깁니다 자 스쿼트죠 무릎을 구부리면서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자 자 가장 만만한 운동처럼 보이는데 네 그만큼 가장 기초적이고 다른건 빼먹어도 스쿼트는 빼먹으면 안되겠죠 자 자 손을 골라주시고요 후 후 후 후 후 자, 손을 쭉 뻗으시고 발끝을 아름다운 손바닥에 손바닥을 차듯이 발을 올려주세요. 몸이 충분히 운동하기에 맞게 데워지게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오늘 낮에 운동방송을 못하는 관계로 저녁에 어쨌든 하루 일과로 해야 되니까 운동을. 오늘은 조금 짧은 운동이에요. 자, 팔을 돌려줍시다. 빙글빙글, 처음에는 안쪽으로. 반대편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자, 팔을 천천히 돌리면서 근육을 풀어줍시다. 자, 이제 외다리로 서는 준비운동이 남은 것 같은데 충분한 휴식 시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준비운동은 별로 힘들지가 않은데 그래도 무리해서 시작부터 하지 말라고 하는건지. 네, 힘이 서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자, 허리를 쭉 펴고 다리는 90도, 90도가 되는 겁니다. 자, 중심이 오늘 따라 흔들리고 있네요. 자, 중심 흔들리는 일 없이 자, 한 20초 정도 버티겠습니다. 네, 20초 정도 안 되는 시간이죠. 반대편 다리도 90도로 들어주세요. 자, 됐습니다. 이제 준비운동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본 운동으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자, 이제 녹화가 이게 어제 한 시간가량 되더라고요. 어제 녹화한 게 그래서 렌더링을 하려고 했는데 렌더링 시간이 역시 1시간짜리 렌더링하면 무지막지하게 걸리니까 자, 오늘도 시작 운동은 간단한 밑에 치기로 시작하고 오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자, 펀치 후 잽, 잽, 후 잡, 조이, 후 짧게 길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후 네,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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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자, 그거 좀 해주시고요. 잡, 잡, 길게, 후 자, 뛰어주시고요. 자,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자, 잽 잽 후 잽, 잽 후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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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후후 후후 후 후후 후 후후 후 후후 후원 뱉다리가 난거죠 자 시작운동은 미트채기로 하고.. 자 역시 돈 메달이죠 이게 금메달에 맞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은메달인가 한번 구경했던것 같구요. 금 메달은 네 시간에서는 안나오는걸로 자, 가볍게 미트 치기를 끝냈고요. 다음에 할 운동은 바이시클 크런치일 것 같은데 정말 토 나오는 운동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닥에 편하게 누우세요. 청년 키넥트가 옆에 이렇게 해서 레그리프트군요. 자, 다리를 누운 상태로 들어 올리면 됩니다. 편안하게. 자, 들어주세요. 자, 발 뒤꿈치가 바닥에 가면 안 됩니다. 자, 오픈 운동이죠. 집에서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완전한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깐요. 자, 배가 많이 땡기고 있습니다. 자, 추가 횟수 7회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한 쪽 더 해보겠습니다. 27회! 자, 바이시클 크런치스는 좀 더 힘들고 강한 강도가 이제 더 높은 자, 머리 뒤에 깍지를 끼고요. 자, 바이시클 크런치스는 자, 반대편 무릎을 팔꿈치로 찍듯이 자, 좌우로 몸을 흔들어 주세요. 자, 불쌍한거에요? 하, 이 운동은 정말 힘들어서 자, 뭐라고 말을 할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빨리하면 키넥트가 인식을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이고 죽음의 운동이죠. 자 역시나 오늘 쉬운 운동은 없어요 키넥트. 자 역시 5%라이네. 자 언제까지? 많이 하고 싶게. 자 추가. 해차가 있는데. 자 도우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병련이라고 지금. 유진이 지금. 어지러워지러. 상태라. 자. 1, 2, 1, 2. 자 어떻게 왔는데 끝까지. 네. 자. 쉽지가 않죠. 자 구이 없어. 간단합니다. 방금처럼. 똑바로 누워서. 자 다리와 상반신을. 자. 잡고 있는거죠. 자. 아이시클 크런치의 영향 때문에. 몸이 잘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이거. 자. 자. 잠깐 하면. 숫자만 채우고. 그만하고 싶네요. 자. 진짜. 아이고. 글쎄. uireera? 자. 쉽게. 혼자. yeah. Virus. learning. 그것은. 이ctic. blowing. 자, 이 마지막 20회만 하겠습니다. 못하겠어, 못하겠어. 못하겠어, 잠깐만 누워 있을게. 자, 인식이 지금 바보처럼. 여기 있는데. I know you can do this. We're building up our endurance. 결국에는 다 해야겠군요, 이거. 면청이가 지금 헤매고 있는데. 아, 못하겠는데, 근데. 자, 와. Yeah, push it. 아이고, 야.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운동이 몇 개 안 돼서. 쉬울 것 같지만. 네,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한 세트였고요. 나머지 한 세트 이제 반복하는 건데. 아, 역시. 네, 한 세트만 해도 이제 효과가 짜릿짜릿한 UFC 퍼스널 트레이너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뭔가요, 지금? 프리 스트라이킹 모던가요? 어, 자유롭게 이제 세트만 해도 칠하는 건데. 네, 5분 동안입니다. 5분 동안. 자, 섀도우 복싱을 하는 거죠. 자, 한번 뻗을 때마다 100점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걸 700번 성공을 시키면 금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700번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죠. 굉장히 힘듭니다. 자, 벌써 지쳐 없는데요, 지금? 30초 지났죠, 지금? 칼로리 성공이 굉장한 운동입니다. 자, 한번 돌아봐. 자, 함께 섀도우 복싱을 한 번 해보실까요? 자, 갑시다. 5분 동안이에요, 5분 동안. UFC는 1라운드가 5분이죠. 총 3라운드를 겨루면서 자, 이런 또 이런 흐름으로는 아무래도 어렵죠? 7만점까지 가기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역시 팔꿈치 공격도 있으니까요. 팔꿈치도 콤비네이션으로 조금씩 섞어주시면서요. 근데 점수를 많이 내려고 하면 짧게 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굉장히 힘든 굉장히 지금 1분 30초가 지났죠? 자, 이런 흐름으로 마의 7만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자, 앞으로 30초 동안 하지만 자, 그리고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7만점 돌파는 6만점을 지금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자 좀 마실게요 자 무릎도 가끔씩 섞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당겨주시고요 방어 모양은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주십니다 자 이제 2분 남았죠 자 4만점은 넘겼고요 자 가나 봅니다 자 가봅시다 자 앞으로 2만5천점을 육하면 이제 아마 금메달을 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앞으로 1분 자 1분이 2만 남았는데 자 아무래도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자 자세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자 자 자 35초 정도 6만점은 넘긴 것 같고요 자 7만점은 아무래도 무리 같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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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00점 네 금메달은 맞네요 아 아 아 아 아 이거야 후 후 후 후 자 숨을 보립시다 아 네 아 아 칼로리 계산 이제 대충 UFC 해 해주는데 아 아마 한번 뻗을 때마다 0.8칼로리 정도로 어 계산이 되지 않나 아 아 자 레그리프트 자 다시 누워주세요 누워주시고요 자 다리를 쭉 뻗고 자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자 올렸다가 내렸다가 네 지금 힘이 빡여서 발곰치가 지금 바닥에 닿으려고 그러는데 바닥에 닿으면 안되겠습니다 자 호와 상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죠 자 추가 횟수 7번을 더합니다 7번 더 해주죠 자 갑시다 자 자 앉아서 잠깐 쉬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할 운동은 바이시클 크런치일텐데 아 네 보통 운동이 아니죠 바이시클 크런치 아 네 보통 운동이 아니죠 바이시클 크런치 아 네 정말 고통스러워 아 자 그래도 해야겠죠 바이시클 크런치 오케이 자 머리에 깍지를 끼고 자 무릎을 자 반대편 무릎을 교차시켜주세요 자 너무 빨리하면 또 운동효과가 떨어지니까 자 천천히 하라고 지금 판정이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빨리빨리 하고 싶거든요 근데 빨리빨리 하면 네 판정이 안들어갑니다 이게 자 자 30표를 하라는데 40표를 총은 아 추가 횟수까지 생각하면 40표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있어부터 내 허리가 이거 너무 아팠는데 자 자 다리가 풀렸죠 아 말을 안됐습니다 지금 자 그래도 자 한 대까지는 해볼게요 자 훗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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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함께 합시다 앗 이번 운동은 실패했는데요. 운동이 하나 더 남았죠. V-UP! 자, 몸을 폴더 접듯이 접으면 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나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제가 방전된 상태 같은데 자, 암에도 하나 지금 됐죠? 자, 하나 둘 자, 대중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자, 반동을 이용해서 지금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 도무지 모르게 움직여주지 않고 있어서 우이차 네 우이차 자, 굉장히 험난하죠? UFC의 세계 자, 상처가 지금 거의 안 들리고 있는데 아이고 자 자 언젠가 좀 편해질 날이 오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자 흐어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자, 두세번 남았는데 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도무지 안 되고 있는데 흑 아 네 아 운동이 굉장히 짧았죠? 강도는, 운동의 밀도는 굉장히 높은 상반신 복부 운동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운동에 들어갈 텐데요. 천천히 올라온 혈압을 서서히 낮추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자, 팔을 뻗어서 반대면 팔을 포개해서 후면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자, 팔을 쭉 밀어주세요. 자, 풀어주시고요. 아, 너무 일찍 부럽군요. 자, 반대편도. 계속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닥에 앉아서요. 자, 한쪽. 자, 발목을 다른쪽 무릎에 훔치고. 자, 그쪽 무릎을, 무릎에 허벅지를 깍지를 낀 상태로 들어 놓습니다. 자, 천천히 숨을 고르면 혈압이 천천히 내려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반대편도 똑같이. 몸이 잘 안 움직이고 있는데. 자, 키넥트라 다행이죠. 흉한 모습을 지금 키넥트라 형에 보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키넥트라. 자, 다운동. 자, 누워주시고요. 다리를 한쪽으로 들어 주세요. 좀 들고. 쭉 당겨주세요. 자, 양손을 붙잡는 겁니다. 자, 한 손은 정아리. 한 손은 허리. 이렇게 붙잡는 겁니다. 자, 찌릿찌릿. 다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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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아 처음부터 일어났을 하고 이번에는 다리를 포기해서 상체를 뒤로 튭니다. 틀어서 후면을 응시하면 허리에서 막 뚜깍뚜깍 설겨납니다. 등과 허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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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주세요. 내중 끝났죠. 오늘 운동이 짧다고 무시할만한 운동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2일차 운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통을 놓고 무릎을 꿇고요. 바로 쭉 뻗어서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조금 펼쳐주시고 그 다음에 뒤로 제껴주십니다. 주십니다. 자, 뒤로 제껴주십니다. 자, 자, 천천히 이 키넥트 UFC 연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게 벌써부터 이렇게 더워서 자, 앞으로 어찌 될지 정말 모르겠다 싶죠. 자,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이 공간이 에어컨이 없는 것 같기로 한여름에 이게 한여름에 지난 여름에 이제 키넥트를 키넥트 운동을 했었는데 자, 더 죽을 것 같은 건 둘째 치자 이거죠. 액박이 다운이 됩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자, 오늘의 운동 자, 8개 운동 25분 동안 했고요. 201칼로리를 소모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복마전 TV UFC 퍼스널 트레이너 2일차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뒤에 다크 소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